멋진 헌개맨과 함께하는 뽀요더 깨어나 세상을 향해 시간이 와서 용기를 내 어둠의 빛이 내리기 전 그들의 함성에 힘을 얻어 헌개맨에게 응원의 힘을! 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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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개맨이다! 디디딘가!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번개맨이 간다! 칸칸칸 친구들 안녕 얘들아 놀자 우리 그냥 들어갈까? 아니지 아니지 겨울에도 침칫하게 그래 신나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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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 난 난 난 난 괜찮아요 바로밥때문도 아니죠 별장밥때문도 아니죠 싱싱하니까 괜찮아요 난 난 난 나는 괜찮아요 안 괜찮단 말이오 괜찮다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괜찮다 아이치 어 안 괜찮다니요 싱싱이야 어 아니야 아니야 나 괜찮아 어 안 괜찮은 거 같은데 안 괜찮은 거 같은데 아이치 나 괜찮다니 안 괜찮단 말이오 안 괜찮단 말이오 최악 우왕 잘해봐라 마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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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가 허가 마리오 해 마리오란 아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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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이야 아무래도 너 감기 걸린 거 같단 말이오 어서 들어가서 쉬잔 말이오 어? 아니야 나 괜찮아 나 진짜 감기 안 걸리 아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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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이야 어서 들어가서 따뜻한 우유라도 먹잔 말이오 자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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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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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후 야호 아이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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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치 여러분 우리가 누구 좋아서 레쯔스GO 하트 오예 이 뜨거운 나의 인기 오 넌 하다 뜨거운 나의 인기 넌 잘생긴 악상 나 잘라 더 잘생긴 악상 더 잘라 봐도 봐도 우린 찰랑찰랑 찰랑신 타임 취할 줄 알았지 걱정 마셔 우린 감기 안 걸렸거든 하지만 감기 걸린 땡이는 그냥 놀 수 없지 감기도 팍팍 걸리게 찰랑작전 시시 좋아 예들어 놀자 눈싸움 하자 우리의 도전장을 받아라 그래 얼마든지 도전을 받아주지 아 걸려드라 땡이야 넌 집에서 쉬고 있으라니까 그래 너 기침하잖아 아니야 나 이제 기침은 오빠 나 기침 안 하잖아 뭐해 빨리 빨리 해 야 공격이다 공격 야 인기 야 야 너 너무너무 잘다 온다 아파 야 아 아파 야 너 진짜 잡아 야 이야 이야! 맞았지! 맞았지! 욜로 던질지 몰랐지 그럼 우리도 공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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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! 완전 재밌다! 눈싸움 진짜 재밌다! 재밌어! 가만! 우리가 눈싸움을 왜 시작했더라? 가만! 누구를 더 아프게 하려고 그랬는데? 그냥! 에취! 에취! 아! 맞다! 땡이 감기! 땡이는 우유 안 마시고 어디 갔냐는 마... 말이요! 땡이야! 이런! 기침이 더 심해졌단 말이요! 이제 땡이가 내 꿈은 에취 바람을 모아 모아! 초강력 에취 바람으로 만들어지지! 자! 잘 알! 어... 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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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내 기침이 저렇게 꺼지다니... 퉤! 안돼! 초강력 에취 바람! 공작! 퉤! 안 돼! 안 돼! 마리오 라이트! 눈부셔 갱이의 기침이 해치바람에게 더 큰 힘을 줬어! 좋아! 더 세게! 너무 추워! 너무 추워! 벗기맨 너무 있어! 친구들! 다 함께 벗기맨을 불러달란 말이오! 하나 둘 셋! 벗기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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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오! 이러다 모두 감기에 걸릴 수 있어! 아이들을 데리고 피해! 알았단 말이오! 얘들아 어서! 엣지바람, 공개맨도 감기 걸리게 해! 그렇게나는 안돼! 어떡해! 엣지바람, 더 강력해져야 하는데! 그럼, 내가 할게! 나, 감기 걸린 것 같아!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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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가자! 여기, 기친 바람들이 모이고 있어! 와! 엣지바람 부하들이 생겼다! 모두 공격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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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해, 진짜? 더 잘난! 어? 빨리, 기침 파워! 빨리, 빨리, 기침 파워! 나한테 하지 말고 다 이상은 안 돼! 기침 바람은 사자! 천방계 파워! 에치바람이 사라졌다! 합성! 어머 어떻게? 나 감기 걸렸나봐 밖에 너무 오래 있었어 몸에 저런 마스크라도 쓸 걸 그렸나봐 안 되겠군 다시 에치바람을 만들기 천하! 감기! 잠깐! 우리 아퍼! 우리가 알아서 병원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 컴이! 안 돼! 안 돼! 감기 낫기 전에는 나오지 말란 말이야! 땡이야! 감기에 걸리면 나을 때까지 집에서 푹 쉬어야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야 네 이제 조심할게요 그래! 우리 오늘은 집에서 불럭 삼키하며 놀자! 어? 그래 그래! 고생 가자! 고생 가자! 고생 가자! 고생 가자! 친구들! 네! 우리 친구들은 올겨울 감기에 걸리지 않고 튼튼하게 지낼 수 있죠! 네! 좋아요! 튼튼한 친구들 다 같이 일어나! 범계체조예요! 범계맨과 함께하는 신나는 범계체조! 친구들 준비! 범계포트! 범계! 한 번 더! 범계! 두 손을 높이 올리면서 범계 충전! 함께 외쳐봐! 범계 파워! 함께 소리쳐! 범계 파워! 오늘도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봐 슈아! 범계처럼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달리기 방대는 더 빠르게! 나나나나나나 무적의 용사! 정의의 용사! 힘차게 외쳐봐! 친구들 다 같이! 범계 파워! 자! 이번엔 범계걸! 친구들! 좋아요! 이번엔 범계걸과 함께 한 번 더! 더 씩씩하게 해보는 거예요! 범계! 한 번 더! 범계! 두 팔 벌려! 범계 충전! 다 함께 외쳐봐! 범계 파워! 한 번 더! 다 함께 소리쳐! 범계 파워! 오늘도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봐 범계처럼 나나나나 한 번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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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의 용사! 정의의 용사! 힘차게 외쳐봐! 친구들 다 같이! 범계 파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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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yin'ignш wie save 아마 민석이 동생도 민석이처럼 정말 귀엽고 멋지게 생겼을 거예요 동생 생기면 많이 많이 예뻐해줘요 성화도 동생도 모두모두 번개걸에게 번개의 파워 많이 보내주세요 샤인샤인 브러쉬